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프로피테롤이라는 디저트를 준비해봤고요. 슈빵 위에 화이트 초콜릿을 뿌리고 초코칩이랑 아몬드도 뿌려서 먹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놔두는 나의 마늘과 같이 먹습니다. 오늘은 과일에 있는 과일과 함께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과일과 함께 먹습니다. 이번엔 과일과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과일과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어볼게요 초콜릿이 굳어서 토핑이 잘 안붙어있어요 오늘 하루는 월요일에 하려니 나라의 발라를 먼저 먹어요 치킨은 없을거에요 치킨은 정말 시원해요 오징어 호연과 젤리 고기 고기 달달하고 안에는 슈크림이 되게 가득져서 부드러워요 화이트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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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짜장면은밤벼매구로에 담아 받을 수 없는 어이없 오징어 오징어와 비쥬얼 치즈볼 진짜 맛있다 양념치킨 청양고추 끝! . . . . . . 먹어서 먹을게요 한국의 제거 그리고 그릇에 띠개 탕후루 이건 완전 초콜렛 덩어리에요 초콜렛 덩어리 초콜렛 덩어리 초콜렛 덩어리 초콜렛 덩어리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구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